뉴스입니다. 부산 하이파크의 마스코트 똑띠가 반장선거 초반 득표율이 타구단 마스코트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많은 득표수를 얻기 위한 다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식은 들었어. 일정한 득표수를 채울 때마다 새로운 아이템을 선물해서 지금보다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줄게요. 나는 똑띠 꿈을 꾸는 똑띠 반장된다면 무엇이든지 될 수 있어 나는 똑띠 꿈을 꾸는 똑띠 반장된다면 여행이 시작되는 거야 다음은 득표수별 기분예보입니다. 천표 득표 시엔 칼을, 사천표 득표 시엔 선글라스를, 실천표 득표 시엔 신발을, 만표 이상 득표 시에는 명품시계를 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낮은 투표율로 똑띠의 질풍노도가 예상되오니 적극적인 투표 참여 부탁드립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